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룩의 왕으로서 절대의 권력을 추구했던 길가메신은 세 가지를 꼽습니다. 명예, 권력, 부, 누구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길가메신은 신들에게 도전해서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욕구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종착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욕구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가 고개를 돕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다니엘 코엔은 현대에 들어 더욱 두드려진 현상 하나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가지려 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은 누군가가 자기 앞에 서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보다 더 앞서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처한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좌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어느 순간 그 욕구가 성취되는 순간이 오면 행복보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상이나 어떤 큰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행복한 순간임에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늘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이야 그렇게 말하겠지만 과연 내일도 그럴까요? 오늘이야 그렇게 말하겠지만 과연 내일도 그럴까요? 인간이 하늠든 욕망을 추구하지만 그 욕망이 가져다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런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물론 천국에서 큰 자를 말하기 전에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를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이 말은 누가 크니까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돌아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돌이켜라는 말은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가졌던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자기 믿음없음을 알고 자기 믿음없음을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결코 높음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고 권하며 주께서 부르셨을 때 그 말씀에 응답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높음을 생각하는, 높음을 생각하는 제자의 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높음, 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살피는, 누가 더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가를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질투를 느끼는 그런 제자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크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지위가 없다, 지위가 없다는 말로도 쓰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자리를 두고 서열을 싸움할 때가 아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무슨 자리 싸움이냐. 지위가 없는 자와 같이 되라. 지금 너희가 지비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분쟁했어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그러면 그 자가짐, 그 낮아짐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입니다. 섬김은 높은 자리에 내가 앉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의 문제입니다. 사람 뎀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삶의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높은 자리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높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학교 원사님께서 강의하신 원고를 보내주셔서 읽었습니다. 그 글에 한국 선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에 대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릴리아스 언더우드였습니다. 그는 명성황후의 주치의였습니다. 콜레라가 창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는 출퇴근하며 가끔 길에 버려진 채 쓰러진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몇 번 본 적이 있는 거지 환자가 있어서 그에게 다가가는데 그 사람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언더우드 부인이 진흙바닥에 앉아서 그 시신의 머리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남자가 이 부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서양 부인이 왜 가족도 버린 이 거지의 죽음을 애타하며 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따라와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만나고 예배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도리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보았던 이야기와 복음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워진 교회가 서울에 있는 행주교회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네 번째 교회입니다. 진정한 신앙 공동체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공동체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를 낮추는 공동체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서 교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겸손의 자리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제임스 앨런은 그의 책 평화에 대하여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과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을 확신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김을 이루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정치가들이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는 겸손을 표시하려고 하는 그런 쇼의 정신이 아닙니다. 보네프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에서 진실한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겸손의 표지는 바로 비범성이 아니라 완전히 일상적인 것이요 평범한 것이요 은밀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세상을 보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오늘 세상이 이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적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적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많으나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자로 사람인자를 쓸 때 막대기 두 개가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사람은 의지하고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그 사람인자가 제일 처음 쓰여질 때의 의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과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말이 사람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중요한 것을 잃고 있습니다. 서로 높은 데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중요한 가치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민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나라의 이민 역사든 이런 모습들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기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폼 잡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스스로 잘난 채 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다 느끼고 압니다. 폼 잡을 때가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섬김의 세계요. 그 섬김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돗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의 발을 씻기시며 수건으로 닦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의 발을 닦아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허리를 숙이고 더러운 발을 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셨습니다. 너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속으로 우러나오는 사랑과 진심으로 높은 문의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런 숨김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그렇게 비꼬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이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주님이 그런 주님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어하면 겸손하고 온화하게 보이는 사람에게서 높은 자존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롤리 메인은 말합니다. 나약한 사람은 타인을 얕보고 열등한 사람은 강한 척하면서 자신을 위장하기 마련이다. 이들이 과시와 과장을 좋아하고 강하게 보이려는 이유는 자존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저런 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김 중에 나타납니다. 섬김 중에 나타납니다. 그 위치가 어떠하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삶 중에 나타납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교를 우리는 압니다. 그의 미래가 보장된 하바드 대학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지적장애자들의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숨깁니다. 숨기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공과 권력이라는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지적장애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르막길은 늘 성공과 칭찬에 가려있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는 내리막길에서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리막 인생의 길을 긋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것. 그 내리막길이란 낮은 자로서 낮은 자로서 낮은 자를 향하여 숨기는 숨김입니다. 숨김의 현장.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지적장애인을 숨기면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진정 큰 자가 누구입니까?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자로 낮은 자를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살아있게 하십시다. 그리하면 그곳에 평화가 있을 것이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제자들이 던진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마음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큰 자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의 모든 정력을 그곳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이 어디이든 있는 그곳에서 낮은 자로서 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셨던 이들을 우리 또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